초선 당선자들 있잖아요. 대중의 힘을 믿어야 되거든요. 거기가 떨어지면 바로 개파 속으로 들어갑니다. 나를 보호해줄 사람을 찾게 돼요. 스스로 두 발로 서서 당대표가 잘못하면 잘못한다로 비판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을 키워내야 됩니다. 뒤에서 받쳐주고 있는 대중적인 힘이 없으면 못합니다. 응원해줘야 돼요. 계속 발언할 수 있도록. 제20대 국회에 들어가게 된 이재정입니다. 법원군지당 기호위반 소재범입니다. 안녕하세요. 도정환입니다. 지지해주셨던 여러분 잊지 않고 있습니다. 새로운 출발에 서 있지만 마냥 응원해달라고 부탁드리지 않겠습니다. 왜 진흙탕에 들어가려고 하는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합니다. 맞으실 거죠? 검거원에서 뵙겠습니다. 이제 구독과 함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. 에 펜지 ть